감정의 폭발? 이런걸로 자 박효신씨의 라이브입니다 미워하자 미워하자 그런데 어떻게 하지 어느새 내 손 꼭 잡은 널 그댈 미워하자 그래서 멀어지자 우리 그대를 보내주자 조금만 더 나팠던 기억들이 조금만 남겨야지 준비됐다면 갈게 말 안해도 그댈 다 알아 내 어색한 거짓말 그걸 안해도 다 괜찮아 넎 넎 넎 넎 넎 넎 넎 그래 미워하자 그래서 멀어지자 우리 그때를 보내주자 조금만 더 나빴던 기억들은 조금만 남겨둔지 준비됐다면 갈게 말 안 해도 그때를 다 알아 네 어색한 거짓말 그거 안 해도 다 괜찮아 별난 건 앞서 울고 있지만 난 자꾸 떠올라 그 수줍었던 네 미소가 가슴 아파 그 예쁜 미소가 난 이렇게 지켜주지 못해 안녕 내 사랑 우린 멀어지면 우리 그때도 사랑하면 그건 안돼 더 아픈 추억들을 견디지 못할 거야 난 몰래 그런 남자 난 몰래 그런 여자 서로 미워자 아주 조금씩 더 천천히 너무 맛있어 더 미워해보자 아주 조금씩 더 천천히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근데 진짜 감기에 걸린 느낌이 미안해요 섹시해 저는 원래 목소리도 멋있지만 감기 어떻게 보면 더 멋진 것 같아요 약간 그 카남이 느껴지는 굉장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카라카라 앉잖아요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1년 365일 카랑카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나 밥 먹었어요 누나 그러던 애가 딱 하루 가라앉아서 엄마 밥 먹었어요 이럴 때 확 심장이 내려놓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아니 근데 이제 뭐 360일 카랑카랑한 것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뭔가 달라요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기 목소리 멋있어요 빨리 몸은 나야겠지만 목은 좀 어떻게 좀 그 상태로 한 이틀 좀 더 갔으면 목은 몇 곡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왠지 앨범 하나 더 내야겠다 랩을 한번 해볼게요 어우 괜찮죠 푹 뚫려 랩과 동시에 코도 뚫리고 지금 다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진짜 훨씬 더 왜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 같은 서늘함이 있어요